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하미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이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후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미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 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능력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능력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를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